님이 지금 완전히 저를 제일 환대해 주시는군요. 짝짝짝도 완전히 짝짝짝 어우 이렇게 심장이 그냥 각인이 되는 느낌 느낌 느낌입니다. 우리 번개탄 가족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리 예외일기 가족 여러분 들어와 주시고요. 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시드니에서 그렇죠? 우리 정진영이신가요? 제가 이름을 좀 헷갈리네요. 그렇죠? 우리 시드니에서 시차 2시간 나는데 또 와주셨네요. 최은주님 박수 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제가 원래 게스트 없이 예배일기를 진행했는데 오늘 특별히 게스트를 모셨거든요. 게스트가 누구냐면 제가 석 달간 일했던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CNCC 선교단 거기에 우리 같이 있는 대표로 두 분이 오세요. 그래서 아마 지금 CNCC 꼬망 꼬망새 그렇죠? 도시락 카페 도시락 카페 우리 계신 우리 동지들 지금 실시간 채팅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신형균님 반갑습니다. 모두들 또 출적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인사하는 거 정말 좋아요. 혹시 CNCC 계신 분들은 핸드폰 있잖아요. 그게 실시간 채팅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다 이제 발 올리면 글이 올라오죠. 출책 부탁드립니다. 아 이 좋은 겨울 초겨울 날씨 너무 좋은데 저를 외롭게 하지 마시고요. 아 이종육님 반갑습니다. 아 예 알죠. 오랜만에 왔다 너. 김태현님 네 감사합니다. 아 두개 왔었군요. 제가 못 봤네요. 죄송하고요. 정예은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일기가 내용이 아마 밀도 있는 오늘도 재미있는 은혜가 있는 일기를 여러분이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도 또 안 들어오십니까? 저 외롭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어제도 일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일기 하면서 지난번에 방송 때 보니까 나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이제 이 방송의 결과라 함은 그냥 그냥 귀로 그냥 기만 즐겁게 하다가 흘러가는 방송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변화를 있게 만드는 그런 도전이 있는 방송을 만들기 원하는데 여러분들의 예배일기 내용들을 이렇게 올려주면 그리고 그런 반응을 해주시면 저는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우리 김보성 목사님 보성이 보성민 들으셨군요. 오랜만에 창방 들어왔는데 우리 종태 형님이 계셔서 완전 반가워요. 우리 또 보성 목사님은 경기도 쪽에 계셨는데 지금 단임으로 울산에 가 계시죠. 제가 며칠 전에 그저께 창원에서 집회했을 때 또 우리 소통을 했는데 또 이렇게 보내줬네요. 예, 채원주님. 밀도 있는. 아 그럼요. 그리두기는 밀도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2단계까지 서울에는 수도권 올라갔으니까 그리두기는 하시고요. 삶에 밀도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 찬 그런 오늘 밀도 있는 예배일기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슈퍼챗 후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정진 이름을 확실히 좀 이렇게... 진정님이 아니에요. 노혜령님. 분명히 정이 성이시고요. 라스 네미고 진 뭐가 있어요. 알려주세요. 우리 이아영님도 김보성 목사님 아시죠? 유명하신 분이시죠. 예, 그리고 이종용님. 예, 저 사투리 있으면 잘 못... 글도 잘 못 읽어요. 제가 사투리를 해요. 그리두기. 예, 그리두기. 아 이거 못 읽겠습니다. 아 못 따라 하겠어요. 예, 우리 채원주님. 아 우리 보수 목사님, 순둥 목사님 맞아요. 진짜 눈물도 많고 뭐랄까 깨끗한 분이세요. 예, 그쵸? 우리 정진용님. 예, 그쵸? 영어 이름은 진정이에요. 와우. 야, 그렇구나. 정진용, 진용님이세요. 그쵸? 예. 네. 그리고 우리 강지용님은 뭐죠? 아 그럴까요? 아 그럴게요. 그러면 채원주님 말씀대로 닉네임 쓰시는 대로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진정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 거의 다 들어오셨나요? 아직 제가 모르는... 잘 아시는 분들이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뭐 기쁨의 예배자님이나 자막의 달인님... 그리고 김종봉님... 뭐 이렇게 우리 찐 팬들 있지 않습니까? 예, 어서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주제가요. 오늘 게스트들이 CNCC라는 선교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 3개월 일을 했거든요. 다음 주,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가서 마지막 일을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제가 들어갔냐면, 사실은 거기에서, 그 선교단에서 종로에 명화를 담다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 저를 초청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메시지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노래도 하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보통 이제 한 번 지피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애프터가 잘 없거든요. 물론 이제 다음에 다시 이제 초청해 주시는 교회도 있고, 단체도 있지만, 뭐 그렇게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또 설교도 정리하고. 그런데 이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그때 명화담따라는 곳에서 저를 초청해 주신 선교단 대표님이세요. 예. 우리 선교단 대표님이 이제 이름을 제가 말하기가 그렇고요. 영어 이름은 Catherine이라는 우리 단장님이, 아, 그거 뭐야. 대표님이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CNCC라는 선교회가 서울시에 비영리로 등록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50 플러스, 50 플러스 큐레이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50세가 넘는 사람들에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장 구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돕는, 3개월간 일을 배우시고, 일을 하시고, 서울시에서 돈을 좀 패해하고, 돈을 주고, 이제 그런 일자리 기회, 구하기 기회를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제 CNCC라는 선교회가 그게 비영리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또 함께 그 일들을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또 그 교회의 집사님이었거든요. 선교회. 그래서 이제 서로 말이 된 거죠.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아는 목사님들, 일이 없으신 코로나 때 힘든 분들 좀 돕자. 그렇게 이제 의논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제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를 지칭한 게 아니라 혹시 목사님은 주위에 많은 분들 아시니까 좀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면 이게 좋은 일 같은데 좀 소개하고 싶다. 연결해달라.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사회 얘기 그때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덥석 물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갈게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참 하나님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가서 일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세미나 같은 거 다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루 갔는데 저희 집이 이제 진짜 서울 바로 경계선에 있거든요. 노흥구 태넝 옆에 저는 이제 별내신도시라고요. 남양주시에 경기도에 있어요. 제가 그때 분명히 저는 이제 소개할 때 남양주시 별내에서 왔다고 했는데 아무런 뭐 없이 자연스럽게 지나갔죠. 그런데 이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못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제가 서울시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 일하고 그만둬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CNCC 대표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인간의 일은 뒤틀어졌다 실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털어졌다 할지라도 함께하자고 해서 제가 사랑을 받으면서 3개월간 일하면서 와 여기 계신 분들이 보통이 아니세요. 꽃빼기 중에 왕꽃빼기세요. 그래서 이 귀한 성교회를 꼭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성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오늘 이제 제가 방송에 거기에 관계자 두 분을 초청하신 거거든요. 정말 제가 생각했던 성교 이전에 생각했던 성교랑 참 다른 성교단 공동체 그래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교회 하면 아 뭐 좀 지루하지 않나? 아닙니다. 절대 지루하지 않고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출첵 다 끝났나요? 오늘은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느라고 이렇게 글을 못 쓰신 건가요? 예 제가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게스트 모시고 이야기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실시간 채팅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뭐 지금 미국은 오늘이 땡스기빙 데이라고 그러죠. 추수감사절이에요. 예 추수감사절 지나면 미국에서는 그날 이후로 바로 아 우리 체수송님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한 달 이상 캐럴 송을 틀어주거든요. 미국에서는 특히 라디오에서 그래서 저도 오늘 번켄타TV에서 처음으로 캐럴 송 준비했습니다. 제가 정말 작심하고 만든 노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유대 땅 베들렘 다이똥네 제 노래 예 뮤직비디오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나누고 저는 게스트와 함께 토크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실체팅 실시간 채팅 올려주세요. 예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예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예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예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기뻐하며 춤을 추며 축하했네 천사들 중에 영광 보이더니 온갯성 깊은 소식 받았다네 하늘은 영광 땅의 평화 천국과 천사가 화답하네 하늘은 영광 땅의 평화 하나님께 감사 하늘은 영광 땅의 평화 천국과 천사가 화답하네 하늘은 영광 땅의 평화 하나님께 감사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메리크리스마스 오오오오오오오 메리크리스마스 오오오오오오오 메리크리스마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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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천국과 천사가 와닿하네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하나님께 감사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천국과 천사가 와닿하네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하나님께 감사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천국과 천사가 와닿하네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메리 크리스마스 네 노래 어떠세요? 아 예 제가 사실 그 우리 크리스마스 되면 그 뭐랄까 고전 예 성경에 있는 찬송가에 있는 노래와 정말 수십 년으로 아니면 100년 전에 만들어진 노래가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도전한 거예요. 그에 맞붙일 수 있는 노래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제 장종택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개인 유튜브가 있거든요. 거기에 올려져 있으니까 많이 많이 나눠주시고요. 제 입으로 자랑이 좀 죄송하지만 어린아이들이 많이 성탄점날 율동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나눠주세요.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인사드릴 때 소개했던 것처럼 CNCC 선교단 거기에 우리 대표로 두 분께서 나오셨거든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이어서 너무 어색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앞에 카메라 있으니까 좀 더 많이 어색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 잘하실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한 3개월 동안 같이 일했잖아요. 네. 3개월 동안 같이 재미있게 일했었죠. 그렇죠. 저는 이제 다음 주 이제 일이 끝나는데 안 돼. 아쉬워요. 진짜 아쉬워요. 아쉬우면 계속 같이 하셔도 된다고.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건 알고 있죠. 인사말이 아는 건 알는데 그냥 여기까지 해야지만 좋은 관계로 계속 들어가면 제 모습이 드러날까 봐. 자 우리 CNCC가 뭔 약자죠? 먼저는? CNCC는 이제 코람데오 뉴 크리에이션 센터라고 해서요. 저희가 미국의 이제 애틀란타의 비영리 단체로 지금 등록이 돼 있는 정식 단체고요. 저희가 원래 사실은 이제 코람데오 성교단체로 시작을 했다가 코람데오라는 그 이름이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만의 이름을 하나 만들자 해서 CNCC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성교단이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제 여름이나 겨울 되면 단계속에 나갈 거고 보통 이제 나가지 않을 때는 뭐 이렇게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본 CNCC는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제 갔지만 사무실으로 간 게 아니라 그죠? 우리는 노동의 현장으로 제가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 집회하고 난 다음에 아침 일어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육체가 또 50이 넘었으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필요함을 이끌고 갔는데 가니까 막 계신 분들의 역동적인 에너지 때문에 제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CNCC가 요즘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손 교사님께서. 저희 CNCC는 사실은 순회 사역을 했던 단체죠. 순회 사역 지금도 하고 있는데 미국 비영리 법인이 된 것도 미국과 또 멕시코, 캐나다 이렇게 해서 매년 여름, 겨울로 해서 이렇게 다녔어요. 다녔고? 그렇게 돼서 한 15년 된 선교단체인데 저희가 2016년에 독거 어르신 반찬 후원 사역을 하다가 그걸로 시작했구나. 그 반찬 가게가 이제 도시락. 반찬이 있으니까 밥만 있으면 도시락이 되잖아요. 그렇죠. 국도 있고. 그러면 이걸 도시락을 하자. 그래서 도시락 가게로 꼬망 도시락의 1호점이 지금도 이제 잠실에 있죠. 잠실 본동에 있고요. 그렇게 해서 도시락 가게로 하다가 또 이제 멕시코 선교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멕시코 카페를 열게 됐어요. 그것도 2016년인데. 서울에. 네. 그건 석촌동에서. 와. 그러면 하나씩 이제 사업체처럼 늘어나네. 그렇죠? 하나씩.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표님의 영적 감각을 깨우셔서 그것에 이제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할 수 없죠. 사실은 누가 셰프도 없고.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서울의 가장 비싼 동네잖아요. 송파구. 그렇죠. 지금은 강남구. 그렇죠. 갈수록 더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저희는 저희의 상황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끄셔서 거기에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도시락과 음식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오늘도 저희가 한 150개 200개 가량의 도시락을 펼치고 또 지금도 펼쳐놓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먹이는 사역으로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비즈니스 애즈... 뭐죠? 비즈니스 애즈 미션. 네. 뱀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국제학교 아까 여기 채훈주님이 CNCC 하니까 국제학교. 어떻게 하셨... 아 느낌이 왔나 봐요. 아니요. 아마 검색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저희가 CNCC 국제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채훈주님은 사실은 우리 승교단의 멤버는 아니신 거죠. 그렇죠? 네. 우리 그냥 우리 번개탄 가족이시죠. 저도. 저희 CNCC 정은주 집사님 계시는데. 그렇죠. 채훈주님. 네. 하여튼 박규철 목사님 감사하고요. 왜 늦게 들어오셨어요. 시간 맞춰주세요. 우리 박규철 목사님은 저기 순천. 지금 코로나가 진짜 엄청 창궐했잖아요. 지금 순천 광주 거기서 지금 생존하고 계시네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강은경 군사님이세요. 이분도 광양. 네. 광양도 지금 아니 군사님 광양에 지금 이번에 막 포츠리 아니 포츠리 아니지 뭐지 포스코에 그 뭐가 폭발해가지고 세 분이 돌아가셨다고 제가 어제 들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거기 또 우리 가족들이 포스코에 계시거든요. 하여튼 우리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이야기해 보니까 먼저는 이제 독거노인 돕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독거노인 쪽방촌에 계신 분들 그렇죠. 힘드신 분들 아닌가요. 그 당시에는 이제 2016년 당시에는 잠시동에 계시는 독거노인. 아 거기 계신 그 동네에 계신. 그리고 저희 대표님이 특별히 기도하면서 저희 성교회에 많은 혼자된 여자분들 사역자던 그런 분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셨네요. 아부와 뭐 고아들 그렇죠. 그런 외롭게 되신 분들을 또 보내달라고 해서 그분들이 또 주 안에서 자립하고 주의종들로 세워져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세운 가게가 지금의 이제 1호전 꼬망 도시락. 그래서 지금도 그 멤버십들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죠. 좋아요. 지금 보면 다시 정리 좀 할게요. 제일 처음에 이제 성교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독거노인 돕기를 좀 했고 하다가 반찬을 만들어드리고 그렇죠. 그러다가 밥도 있어야겠다 싶어서 도시락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도시락 만드는 가게가 하나 채워졌고 채워졌다가 이게 이제 멕시코 성교도 갔다고 하시니까 좀 더 눈이 넓으셔가지고 멕시코 음식까지 하게 되어서 그것을 또 다른. 꼬모도. 네. 그렇지 꼬모도구나. 네. 그래서 하나의 또 다른 습촌동에 하나 챙겨줬고. 그러다가 이제는 국제학교로 간 거죠.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희 멤버들이 비영리 법인이 애틀란타로 돼 있잖아요. 거기 애틀란타의 또 팀들이 저희가 모교 성교 예배를 드리는데 그 팀들이 꾸준히 이제 2008년 9년 저희 또 이제 평신도 성교사님이 계시는데 그쪽 골프 하시는. 네. 네. 그때 당시 2000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애틀란타 팀이 모교 성교 예배를 드리면서 팀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팀들이 기도하다가 저희가 미국 가서 순회 사역을 하면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하는 사역들을 듣게 되고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인발버가 되는구나. 한국에 그렇죠. 미국 팀이 생기다 보니까 영어가 자연스럽게 되는 멤버십이 생기는 거죠. 멤버들이. 그 멤버들이 이제 미국 국적 가진 분도 계시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유학하셨던 영어가 가능한 멤버도 생기고. 그럼 우리가 미국 영어 학원을 차려보자.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것도 2017년 그렇게 해서 미술 학원이 미국 미술 유학 입시 학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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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학원이 먼저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다가 그 학원에 이제 등록된 청소년 아이들이 있죠. 네. 그 아이들을 데리고 2019년에 미국과 멕시코 영어 캠프를. 완전 글로벌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올해도 1월에 갔었고. 네. 그렇게 1월에 갔다 온 아이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던 아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아이가 이제 기성 학교에 적응 못하는 가운데 저희가 그러면 이 아이들을 구성해서 국제 기독 학교를 대안학교를 세워보자 해서 3월에 시작했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이제 한국이 폭탄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하는 사업 그렇죠. 승교를 위한 사업들이 도시락이었잖아요. 네. 이제 이 코로나 되니까 사람들이 안 나가잖아요. 도시락이 더 주면 폭발하고. 그렇죠. 정말 따로 우리 한국분들이 미안하지만 이게 여기 승교단체는 기막힌 타이밍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더 늘어난 거잖아요. 사업처가 그렇죠. 도시락 쪽은 더 늘어나고 저희가 김밥 샌드위치도 하고 있거든요. 김밥 샌드위치도 더 이렇게 확장되어. 아 여러분 제가 이 여기서. 좀 다양합니다. 예 제가 이 승교단한테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팀들이 있어요. 팀들이 있는데 아침 일찍요. 김밥을 이렇게 맙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본 가방에 넣어가지고요. 그 무겁지 않게 한 번 들었는데 무겁더라고요. 그걸 어깨에 매고 전철을 타고 나갑니다. 그래서 전철 입구에서 그걸 팝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자들 영어들이 너무 잘하세요. 여기 오면 그냥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그래서 어학원에 가서 영어 수능을 하면 되거든요. 제가 저도 이제 미국에서 살아왔지만 영어 발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역시 이게 세컨 제너레션들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그 일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이제 가락시장에서도. 네. 저희 이제 딱 두 시간 하는 거죠 사실. 7시에서 9시. 그래서 그렇게 왜냐하면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전도다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김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실 그런 수익들이 우리 선교회에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세워가는 일에 계속 흘러가니까 김밥팀은 김밥팀 대로 꼬망 도시락은 또 아프리카 우물 사요. 또 꼬마도는 멕시코. 지금 3호점 이제 대치동에 있는 꼬망세는 이제 콩고 아프리카에 있는 고아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선교회에 쓰임받고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각자가 또 세상 속에 외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최은주님이 와 우리 대표님만 무대포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국제무대 보시라고. 야 정말 도시락은 어디든가 할 수 있어요. 야 진짜 맞습니다. 정말 잘 들으셨네. 최은주님께서. 그래서 이게 점점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들이 김밥 팔잖아요. 그런데 보통이 아니세요. 진짜. 그리고 이분들이 종로 같은 데는 종로는 기금속점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통 이제 결혼하실 때 가서 이제 반지 맞추고 그러는데 거기 그냥 무대부터 들어가셔가지고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통 우리 저기 나단 조사님. 네. 저희가 가장 고전적인 홍보 방법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은 사실은 인스타라든지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전단지를 들고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가서 저희를 소개하고 만납니다. 만나서 영업을 하는 거죠. 영업을. 쉽게 예를 들면 한번 가서 가라고 그냥. 보통 그러잖아요. 보통 그러죠. 요즘에. 그런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잖아요. 아예 그냥 입구 자체부터 들어가기가 힘들고 이제 외부인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있으면. 사실 마음은 이제 주춤거리죠. 왜냐하면 사실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전단지를 드리는 것도 부끄럽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하지 말라고 하고 문을 막지만 우리가 이 도시락을 팔아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익이나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주춤거리죠. 그리고 때때로는 지치고 힘들면 하기 싫어질 때도 있지만. 부끄럽기도 하잖아요. 부끄럽죠. 사실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 그 성교에 이제 김사라 전도사님이라고 또 계시는데. 아 알죠. 정말 그분이 정말 잘하시고요. 저는 이제 그분이 이제 같이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같이 하는데 그분은 정말 이렇게 문이 막혀있고 출입증이 있어야지만 들어가는 그런 문 앞에서도요. 노크를 해서 문을 여시고 들어가서 이렇게 도시락 전단지 주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막상 되게 화를 내기도 하고요. 나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잡상인이라고. 네 거부하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연락이 옵니다. 도시락이 필요할 때. 아 그러니까 제가 한번 들게 들었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늘 잡상인처럼 보여서 거부를 하다가 어느 날 너무 괴롭히니까 하나 줘봐. 그죠. 그래서 한번 먹어봤대요. 네 맞아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거기서 제가 이제 꼬망새에서 도시락 담당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도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래 음식을 이렇게 만들면 자기는 안 먹어요. 냄새가 나서 그쵸. 보통 중국 음식 만들면 그분도 너무나 다른 음식을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먹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손으로 다 만들어서 집밥이잖아요. 저희는 조미료화 잘 조미료 안 쓰죠. 그날 만들어서 그날 싱싱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밥을 먹을 때 집에서 질리지 않잖아요. 엄마가 손으로 만들어주고 집밥이니까. 그러니까 한번 드시고 난 다음에 너무 맛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물리지 않아요. 한번 손이 한번 계속 장기 고객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약국 병원 또 안경원 하여튼 여러 업체들. 저희는 업체를 많이 다니거든요. 학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수익들이 이제 승교로 나가는 걸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제 사실은 방복산 이제 여기 이제 선교단은 여러분 선교단은요. CNCC가 또 있지만 연계된 교회가 있어요. 대치동에 세우는 교회라고. 도공역. 도공역에 있죠. 3번 출구에. 3번 출구에. 도공역 3번 출구에 나오면 바로 거기 빌딩에. 그렇죠. 그랑프레인 상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온 게 아니다. 그런데 사람을 자꾸 세우다 보니까 저 피로에서 만들어졌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저의 교회 이름이 세우는 교회예요. 아 그렇구나. 세워가는. 그리고 저희 선교회의 가장 큰 저기가 스타트업이 강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은 이 먹이는 사역이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먹는 걸 좋아했지. 일단 먹는 걸 좋아해야 되겠다. 내가 해서 먹기 바빴지. 내가 해서 누굴 주거나 대접한다는 거는 되게 흔한 그냥 사역의 어떤 일환이었죠. 형식적이고.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고객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담는 그거를 지금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시락 하나하나 담는 게 하나님을 위한 손길이 돼야 된다는 것이 늘 저희의 모토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안 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김치를 담고 반찬 하나를 담고 죽게 하던 하는구나. 네. 죽게 하던. 맞습니다. 죽게 하던.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돈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여기서 좀 어떻게 비빈다 그러죠. 이렇게 좀 도움을 받고자 들어간 다음에 일을 하겠어요. 깨지죠.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저도 공동체를 밴드를 해봤거든요. 10년 넘게 했는데 깨닫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셨다가 육체의 일로 마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수많은 성교단들이 처음에는 어샤어샤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본질적인 부분을 접근하지만 시간이 돌아보면 돈이 들어오고 개인적인 계산이 들어오고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깨우져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김나단 전사님은 오신 지가 벌써? 제일 장기인 저는 장기죠. 초창기 멤버입니다. 몇 년 됐죠 그러면? 저희가 CNCC 성교회는 2006년도에 5월에 올라가 생겼고요. 14년 됐다. 그렇죠? 네. 그리고 교회는 2009년도에 세우는 교회는 2009년도에 개척을 해서 같이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부터 이런 걸 했던 게 아니라요. 저희는 말 그대로 성령 사역을 많이 했었던 교회였어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있으면서 우리 사역자들은 이렇게 자비량으로 저희가 더 성교사님들과 성교지를 더 먼저 섬겨드리고 그렇게 섬기던 사역들이 저희는 이제 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청년 한 명이 저희 단체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청년이 이제 헌신하러 들어왔는데 저희는 이제 일을 안 하고 그렇게 있지만 청년은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청년은 먹고 살아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청년을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목사님하고 이제 저희 성교회 대표님이 사모님이신데 한번 우리 김밥이랑 샌드위치를 한번 팔아보자 샌드위치를 한번 팔아보자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어떤 계획이나 어떤 큰 생각을 한 게 아니라요. 저희가 그때 할 수 있었던 일이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이제 지하철 잠실 잠실역 8번 출구에서 그것도 이제 상점이 아니라 또 그걸 만들어서 백에 넣어서 가자. 그때는 이제 백도 없었고요. 그냥 박스에 담아가지고 잠실역 8번 출구에 가서 새벽에 만든 샌드위치를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에게 서서 그냥 상점 없이 서서 이제 외치면서 맛있는 샌드위치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하루에 진짜 한 100개씩 팔았습니다. 말도 안 돼. 그래서 저희가 그걸 모아서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저도 제가 이제 거기서 직접 팔았지만 너무 잘 팔려서 저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이 대학원 학비를 저희가 그 돈을 모아서 대학원 학비를 내줄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계속 기도하면서 아 좀 가게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무슨 특별한 계획을 하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열어주시고 만들어 가셨던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이제 결론가로는 제가 일하고 있는 꼬망시가 그죠. 대치동이라며 여러분 거기서 뉴스에 많이 나오는 엄마 아파트를 제가 봤어요. 항상 말 많은 거죠. 집 이야기 나오면 전세 이야기 나오면 엄마 아파트가 막 재개발 나고 그러는데 그 앞에 그 비싼 장소에 정말 목이 좋은 그죠. 코너에 그걸 주신 거잖아요. 그게 들어오니까 제가 보니까 또 일이 정말 또 많이 들어오는 건데 사실은요. 제가요. 이거 말 안 했는데 제가 거기 일하면서 욕심이 났어요. 나도 이걸 할까. 왜냐하면 눈에 보니 장사가 잘 되니까 바로 옆에다가 내쉬려고. 아니 진짜 저희 소망은 지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는 이제 우리 사이가 없어지니까 저도 이제 아내가 뭔가를 좀 알아봐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뭐 하면 되겠다 싶은데요. 이게 딱 들어가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거 여전히 지금도 우리 CCNCC 선교단 멤버들은 여전히 지금도 가게가 많아졌던 적어져던 상관없이 비 오는 날도 우비를 입고 그렇죠. 전철 타고 그 무거운 거를 자매님들도 그걸 팔잖아요. 또 계속 이걸 누가 할까. 저는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그 접었어요. 여기서는 이분들이 해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나는 아니구나.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신발 끈도 내가 매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봤죠. 견후나 졌습니다. 저희가 부슬부슬 내리는 비는 우비고 소낙비는 피하면 되고 우산 두 개로 이렇게 김밥을 막아서 판 적도 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는 마음을 훈련을 받는 것 같아요. 다 사실은 신학생이고 주의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훈련의 과정으로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사실은. 그리고 또 저희가 도시락 배달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전거 배달로. 이야 그러니깐요. 그것도 이제 자매들이 우리 아니 예 여러분 그 아니 미국 시민권자가 이야기 영어도 참 잘하시는 이쁜 자매님들이 그 자전거를 너무 잘 타. 그걸 타고 도시락을 내가 처음 봤을 때 충격이 컸어요. 근데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는 일이 자랑스러운 느낌 좀 이렇게 진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모두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 그 목적 그런 것들이 사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정확한 그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든 부끄러운 일이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자리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영적 가오 그렇죠? 영적 가오 있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보면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말이 그렇죠? 못 살아도 가오가 있는 거야 우리는 그게 있으니까 부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자존감이라는 게 자존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 자기 자존감은 되게 낮아요. 내 인간적인 자존감은 각자 개인들은 그냥 보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얼마나 정말 가오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많이 상실한 채 살았던 거죠. 여태까지 그러다가 성교회에 오게 되면 영적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잘 먹고 어차피 우리는 또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잘 먹잖아요. 스테이크 도시락으로 저희도 좀 먹고 왔습니다. 그렇듯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 앞에 정말 영적인 자녀로 떳떳하게 서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인 것 같아요. 계속 그런 훈련 가운데 있고요. 이제 제가 또 이런 면으로 보면 성교단이 돈이 개입되면 이거 오래 못 가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눈에 보면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지금까지 이걸 해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쩌서 이렇게 왔다. 저희는 제가 저도 사실 타 성교단체랑 교회 사역을 오랫동안 했지만 굉장히 저희 대표님이 그런 재정의 흐름에 있어서 되게 투명하세요. 그거를 모두에게 알리고 그게 중요하지 또 각각의 사업체마다 회계가 있고 회계가 몇 명이죠? 회계가 저가 재산 다섯 명 그러니까 이게 서로 공모하자고 공모하자면 이게 안 되거든 그렇죠? 다섯 명이면 힘들지 맞아. 그것을 계속 투명하게 또 흘러가게 하시니까 또 우리 생각에는 이 돈은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또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온 어떤 성교사님을 후원해라 라는 마음을 대표님께 주시면 그 자리에서 그것을 흘려보내요. 그렇죠. 그때 오는 영적인 감동이 저는 지금도 이렇게 말하면서 되게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이 이 돈을 우리를 위해 쓰이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게 하신대요. 가슴이 알지? 그 감동이 오는 거 알지? 그래도 우리를 풍성하게 그러니까요. 멋져요. 내가 3개월에서 봤는데 제가 왜 즐겁게 일했냐 궁금해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제가 초짜잖아요. 그리고 얼떨게 내가 왔는데 너무 너무 존귀하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쁘게 했었어요. 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참 멋지다. 제가 방송에 여러분 모신 것도 왜냐하면 자랑하기 위해서 제가 모신 거죠. 제가 3개월에서 봤지만 간에 얼마나 많은 것들 알지는 못하지만 대표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렇게 투명성이 좀 강하게 왔거든요. 그래서 오래 있어봤자 똑같은 건데 뭘 또 간을 봐.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나는 소개해 주셨구나. 맛을 봤으니까 그래서 두 분 대표로 모신 거고요. 하여튼 그 성료를 시작했다가 계속 가는 그 발걸음이 참 보기 좋습니다. 지금 우리 CNCC 성교단 우리 멤버들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그냥 고객만 끄덕끄덕하지 말고 저희 멤버들은 보고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석책은 못해요. 체크 이게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영상 다 각자 각자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오후 도시락 나가는 거랑 또 준비해야 되는구나. 지금 우리 노래 하나 듣고 계속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단하루라도 라는 음악이 있거든요. 주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단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저는 이 성교단 통해서 순간 놓아버리면 자기가 욱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주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걸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예 들려주시죠. 주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단하루라도 살 수가 없네 주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한순간이라도 살 수가 없네 rabilogue 이거 지내업 살 수가 없네 enes 살 아 맛 사아니 살 살 살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단 하루라도 살 수가 없네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한순간이라도 살 수가 없네 주의 은혜 없이 주의 은혜 없이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단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살 수가 없네 살 수가 없네 주의 은혜 없이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한순간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살 수가 없네 주의 은혜 없이 주의 은혜 없이 주의 은혜 없이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한순간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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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수가 없네 주의 은혜 없이 주의 은혜 없이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한순간이라도 할 수가 없네 할 수가 없네 한순간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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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없이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한순간이라도 살 수가 없네 한순간이라도 살 수가 없네 한순간이라도 살 수가 없네 하나님, 주님 없이는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첫 달에 갑자기 샌드위치를 만들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미술학원으로 갔어요 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한 제일 최근에 만들어진 도시락 카페가 아까 대치동에 있는 꼬망새라고 그렇죠 그때 이제 나단 존사님하고 우리 저기 계신 분이 김나단 존사님이시거든요 자꾸 제가 입으로는 선지자님 나단 선지자님이잖아 선지자잖아 자꾸 이렇게 부르게 입에 붙어서 하여튼 그때 처음 인테리어 할 때 그렇죠 다 부수고 같이 했었거든요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전 주인이 나가면서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 cncc 선지자님 다 그냥 철회자라는 식으로 나쁜 마음을 가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최대한 손해 안 보려고 들어온 사람이 다 그냥 앵겨버리는 근데 이제 중개업자가 이제 공인중개사 그죠 거기 그분도 이제 나쁘다 그거 그랬는데 대표님이 그걸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물론 알지 나쁜 거 아는데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중개인 이분이 감동이 되셨나 봐요 야 그리스인들이 하는 곳이 야 이게 좀 다르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 중개사장님이 자기 아내가 일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때 어디죠 그게 잠실의 국민연금 그렇죠 네 그 공단에도 그렇죠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내가 감동을 받고 그럼 여기서 뭐야 식사를 우리가 좀 시키자 그래서 샌드위치가 나온 거죠 아 그것도 이게 야 이게 크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란 것은 막 말을 잘하고 이게 아니라 삶으로 그렇죠 그게 감내하고 응 손해인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하니까 중간에 보는 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크리스도인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몇 개를 만들었죠 우리가 샌드위치를 그때 계셨죠 그죠 한 200개 만들었는데 150개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에 나눠서 첫날 첫날 그렇죠 그게 하나에 4, 5,000원 그때가 얼마였죠 그때가 5,000원 근데 제가 그 샌드위치 처음 봤거든요 근데 스타벅스에 있는 아이디보다 더 맛있게 보이고 이쁘더라구요 네 근데 내가 또 뭔가 뭔가 이렇게 또 이렇게 도전을 받았냐면 감동을 받았냐면 그게 만들어진 수익금 전체를 그냥 아예 그날 선교비로 그냥 그때 어디에 보냈죠 어디에 그때 제가 갑자기 필요한 분이 계셨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냥 다 그냥 넘겨버리더라구요 그때 그렇죠 자세히 기억하는 아마 흘려보냈어요 워낙 흘려보낸 데가 많아가지고 네 저희가 되게 그 저희들 같이 같이 있으면서 느끼는 건데요 그러니까 나누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세요 항상 더 많이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우리가 손해를 볼 것 같은데 네 저희 대표님도 항상 그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은 것일지라도 바보 같죠 하나님이 그 다음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간증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간증덩어리에요 여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어떤 성교사님들을 이렇게 우리는 정말 계산하지 않고 도와드리면 네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요 단체 연락이 오고 주문이 오고 갑자기 막 주문이 쏟아지고 네 우리는 이렇게 그냥 섬겼는데 네 예기치 않게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한 우리가 물어봐요 어떻게 우리를 알게 됐냐고 어떻게 연락을 했냐고 오히려 우리가 물어볼 정도로 네 사람들이 이렇게 연락이 와서 또 그 모든 걸 또 채워주시고 네 나눌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기 보면 우리 우리 김정복 군사님이 깨끗하고 위생적이겠죠 그랬는데 최고입니다 여러분 예예 위생은 최고입니다 예예 그리고 주님이 아세요? 네 김병학 목사님 김병학 목사님 네 미국에 김병학 목사님 지금 미국에서 가면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네 지금 새벽일 텐데 이야 네 새벽 예배 너무 재밌죠? 네 네 또 이렇게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정복 고사님이 채우신 하나님 아멘 아멘 예 빨리 서신다고 하사님이라고 제가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죠 하하하하 하사 예 자 제가 또 이렇게 놀랬던 것이 뭐냐면 어 들어갔는데 나단 전사님이 야단을 막 만든 거예요 대표님께 하하하하 저희는 그걸 직면이라고 하죠 그쵸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 왔잖아요 왔는데 분명히 아세요 대표님이 아시는데 돌직구로 그냥 그런데 우리 전사님이 데리고 안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내가 생각한 내가 들은 바로 이분이 제일 오래 계셨는데 이게 뭐지 이분의 생각도 있을 거고 그죠 노하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꾸 안 하고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노하우라기 보다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 생각이 강해지면 이제 일을 하면서 바쁘고 정신이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긴장을 하고 중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일이 많아지거나 지치거나 바빠지거나 이제 정신이 없어지거나 제 생각에 꽂히게 되면 네 하나님과 어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일하기보다는 혼자 꽂혀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밀어붙이게 되면 결국 부딪히게 되고 다 흐름이 흩어지고 망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저도 대표님이 혼날 때 그러니까 따로 불러서 혼내는 게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혼나면 당황스럽죠 근데 왜 혼내는지를 알죠 그걸 이제 깨우는 거고 그게 살리기 위한 것임을 아니까 그리고 빨리 저도 오래 있다 보니까 제가 빨리 배우는 게 빨리 겸손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빨리 내 생각을 버리고 지금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빨리 납작 엎드리는 연습이 때때로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제 생각이 굳어질 때가 되고 그렇게 되죠 교만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멕시코에서 4년 동안 성교를 하고 와서 내 나름대로 뭔가의 어떤 패턴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패턴들 근데 그런 것들을 다시 여기 와서 현장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씩 배우고 저도 지금 배우고 있는 아장아장 다시 처음부터 근데 이렇게 대표님이 웨이크업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깨우시는 거죠 사실은 직면이라는 게 영적인 직면이 그럴 때 깨지는 건 옆 사람인데 찌리는 건 나예요 분명히 여기서 깨지고 있는데 뭐 하여튼 그게 큰일도 아닌데 근데 찌리는 건 내 속에서 찌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저 소리가 나에게 들린 내가 들렸다면 그 소리를 붙잡고 네 그게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붙잡고 그 더 같이 웨이크업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면 이게 공동의 작업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흘러가요 응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진짜 말 그대로 옆에 사람이 찌리는 게 뭔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하나의 도시락이 나오게 해서 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밥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메인 하는 사람이 있고 반찬 담는 사람이 이게 그냥이 없는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하나 손발이 맞아가면서 하는 게 그게 하나 됨이고 사랑함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늘 이렇게 같이 가는데 한 사람이 에이 나는 도시락 넣을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이게 자기 취향이 있어요 취향이 있어요 그렇죠 왼손잡이 또 왼손잡이 맞아요 편한 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요 네 네 네 네 그렇다면 일이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때 이제 잡아주는 거죠 사실 대표님이 대단하세요 정말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급해도 멈춰요 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해결을 해야 그 다음에 일들이 진행되는데 우리는 빨리 도시락이 나와야 되는데 잠깐 멈추고 대표님과 함께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서기 위해서 말해줘야 되고 이 작업을 단 10분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141 특히 저희는 일하기전에 꼭 큐티타임을 가져요 digamos 그 시간만큼은 놓치지않고 하는 거죠 imes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아까 보니까 우리 자막의 달이님이 올라갔는데 CNCC의 약자가 좀 늦게 들어오셨거든요. 다시 한 번 CNCC의 약자가 뭔지. 우리 유니폼 입고 오셨어요? 코람데오 뉴크레이션 센터에서 CNCC 성교회입니다. 색깔이 참 예쁘네요. 저희가 밀고 있는 색깔입니다. 남색이랑 민트 칼라. 민트 칼라를 저희가 밀고 있습니다. 우리 딸은 초코빈트 제일 좋아하는데. 그리고 말씀을 하셨고요. 계속 들어오시네요. 저는 아까 처음에 대표님이 돌직구를 던졌잖아요. 잘못 일을 했다. 그랬을 때 순종을 했잖아요. 내가 어떤 느낌이 왔냐면 나단 전사님이 참 존경이 가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그게 저는 이해 돼요. 되죠. 오히려 나는 야 멋지다. 그걸 받아내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받고 소화시키고 하나님의 것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금방 안 돼요. 그러니까요. 꿍하고 있고 막 듣기든 막 변명하고 싶고. 그렇죠. 변명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즉각 그것에 반응했을 때 바로 이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일을 하잖아요. 내가 안 담았어. 그런데 이제 대표님이 내가 담은 걸로 예를 들어서 야단 친다고 그러면 억울하지. 내가 안 그런. 그런데 그만 알았어요. 이게 멤버들은. 그런데 그게 이제 공동체로 같이 있다 보면 누가 잘못을 했느냐 누가 이것을 했느냐라는 어떤 질문이 주어졌을 때 서로 회피하고 싶죠. 그거 내가 안 담았다. 그거 내가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가 개인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는 그 책임을 회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또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야단이라고 말해서 사람들 이제 오해할 때가 있는데 사실 이게 야단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정확한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살면서 서로 좋은 이야기 듣기 좋은 말만. 그렇지 그렇게 하지.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정확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나의 정확한 상태 나의 정확한 모습을 정직하게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이렇게 잘못된 생각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저도 대표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이 정말 틀린 말이고 이상한 말이면 저도 당연히 이제 이건 아니다라고 따지겠죠. 그런데 정확한 말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자꾸 웨이크업 하려고 하고 또 긴장하려고 하고 그렇게 저도 이렇게 평생 훈련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소은숙 이런 분이 나오셨는데 누군지 아세요? 권사님. 김은숙 권사님이시죠? 네. 김은숙 권사님. 샘프란시스코에서 출처하셨네요. 보고 싶네요. 그렇죠? 너무 보고 싶네요. 네네네. 우리 우리 은숙 권사님 사실은 이분 통해서 또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김은숙 권사님 연결로 알게 됐죠. 그렇죠. 제일 처음에 그렇죠? 짜장면. 작년에 응. 작년에 제가 벤크브 마치고 공항에서 바로 와서 누나 만나러 한국에 왔다고 은숙 권사님 왔다고 해서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냐면 그 교회에서 만난 거야. 생원흥 교회. 그렇죠? 그래서 다 만난 거죠 이렇게. 네. 맞습니다. 야.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트남님. 베트남이거든요. 트남님. 맞아요. 건강한 공동체는 그 사람의 잘못을 그 사람의 잘못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와우. 공동체 전체의 잘못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구의 일식적으로 끝난다면 세상의 공동체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와 이게 정말. 그렇죠? 어떻게 잘 정리를 해주세요. 나는 이게 우리 번개탄 TV 가족들이 좋은 게 뭐냐면 다 진짜 듣고요.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는 듣고 있구나. 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두 대방은 뭔지 아세요? 우리 성대사님 잘 모르겠지만 성대사님 한 번 야단을 맞은 거예요. 성대사님은 대빵인 거든요. 사실 대빵에 바로 미치거든요. 그런데 애가 어떻게 들었냐면 일하지 마. 일하지 말고 화장실 쪽으로 가서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듣고 들어가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옛날에 우리 애 키우면요. 야 너 일로 와. 베개 써. 뒤돌아 써. 뒤돌아 써서 네가 뭘 잘 보냈는지 생각하고 돌아와. 이거와 똑같은 거 있거든 그때 제가요. 생각의 방 화장실. 그렇죠?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사람이 많았단 말이야. 나도 있었고. 그런데 그 말 딱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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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안 나오시더라고요. 속으로 쾌쟁이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야 나 해변 신따. 어땠었어요? 난 궁금했었어요. 진짜. 그래요? 난 그걸 보고 진짜 나는. 왜냐하면 저도 알죠. 사실은 제가 지금 어떤 상태고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되는 때라는 걸 알죠. 급하게 막 요리를 내야 되고 저도 메인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제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더 붙잡아야 되는 것이 이제 기도였던 거죠. 기도로 더 회복해야 될 어떤 부분을 대표님이 더 직시해 주신 거죠. 가서 기도하고 빨리 그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을 다 씻고 더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들어가서 정말 펑펑 울고 왔어요. 하나님. 그랬구나. 네. 난 속으로. 난 속으로. 아우 좋아. 하시고 싶어. 농담이고요. 그랬구나. 이거구나 하는 정도로 끝까지 붙잡는 거죠.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마무리가 기도로 더 이렇게 회복되지 않으면 다시 제자리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시간만큼은 그게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정말 기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쁜데 일로 나를 부른 게 아니니까 일하라고 온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빨리 기도함으로 그게 계속 본질을 맴돌구나. 여기는 진짜 근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웨이크업 가서 또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또 하나님하고 손잡고 나오는 거죠. 병풀고 나오셨구나. 자세와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세하고 태도가 정말 올바르지 않다면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게 저희의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느냐 반응하느냐 결국은 공동체에서 한 명 한 명이 건강하게 세워지느냐 아니면 이걸 통해서 사람이 망가지느냐 자꾸 일로 가고 내 중심으로 가면 이제 대표님은 이제 스탑을 시키시는 거죠. 그게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님이 정말 멘트가 시멘트예요. 정말 나 참 대단한 게 또 뭐냐면 나는 제가 안 보는 것 같죠. 다 봐요. 들어가셨잖아요. 매일 만들, 매일 요리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들어갔단 말이에요. 일은 많아. 그런데 나 같으면 그래 나중에 또 이야기하고 지금 급하니까 아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힘들다 하더라도 딱 그저 이게 시간을 오래 계셨고 좀 계셨거든요. 나는 저는요. 아 갔다가 한 5분 정도면 금방 나와라야 안겠느냐 했는데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때도 이렇게 와 이 존경심이 두 분에 대한 존경심이 또 이게 올라왔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그런 경제적 형편이 힘들기 때문에 보아서 그냥 좀 이렇게 경제 형편을 돕기에 이게 아니었어요. 저한테도 가서 저도 진짜 많이 이건 제가 어느 공동체에서 또 보지 못했던 상황들을 계속 나도 직면하고 야 나 같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 같으면 내가 이제 우리 캐터닌 대표님의 입장에서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너 지금 네가 살아있어 이런 말 못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밴드한테도 그런데 또 이제 내가 입장에서 내가 임승미 선교사님의 입장에서 사람이 많은데 나한테 이렇게 억박질러버리면 억박이 아니죠. 이게 딱 대면하게 만들어버리면 나는 어땠을까? 그냥 나도 선교사님처럼 가서 기도했을까? 아 순간 이게 야 이게 정말 내공이 대단한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쉽지 않지만 그게 나를 위함으로 하시는 걸 알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나에게 그런 영적 리더를 붙여주셨다는 게 신뢰와 확신이 없으면 저는 못 움직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매번 그렇게 사인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기에 그걸 하나님의 것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저도 꼬모도 오시라 카페를 제가 어제 처음 들었을까? 제가 혼자 꼬모도가 이제 멕시코 네 멕시칸 그것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혼자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내가 온 지 이 단체로 이제 정말 인바이벌 돼서 온 지가 1년 안 됐는데 거기에 저를 하나님이 두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표님은 가서 이것저것 이렇게 챙겨주시고 하고 싶은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지 말고 나 혼자 두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정리 좀 할게요. 꼬모다라는 것이 멕시칸 멕시칸 식당이에요. 그렇죠? 네. 식당 어디에 있죠? 그게? 지금은 이제 잠깐 멈췄고 다른 곳에 석촌동이요. 석촌동이 잠실 비싼데요. 거기도 비싸죠. 렌트비가 비싼데요. 그런데 그 식당에 혼자 보내신 거잖아요. 네. 저는 멕시칸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은 좋아해요. 가서 좋아하시면서 먹는 거 좋아해요. 저도 좋아요. 가서 이제 요리도 하고 서빙도 하고 혼자 왔으니까 이거 한번 꾸려봐봐라. 그런데 손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손님이 왔죠. 왔었어요? 몇 명 많이 안 왔다고 들었는데 초창기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세우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 그 레스토랑을 열고 혼자 보냈고 그런데 그게 분명히 한 달은 손님이 오든 안 오든 전 또띠아를 밀었죠. 렌트비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승교장에서 내준 거잖아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분명히 장사 안내를 아는데 매출은 하루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영원 대표님의 포인트는 이익을 남기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 장소와 그걸 지불해서라도 임성교사님이 세워지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게 더 중요했고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항상 그때 매출 신경 쓰지 말라고 항상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만 반응하라고 잘 쓰라고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운영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계속 돈이 나가는 건데 그걸 이제 감당해내는 거죠. 거기서 저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겼어요. 선교사님들이 오면 거기서 토티아 타코나 이런 걸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그러면 돈을 받는 어떤 고객이 아니라 선교회 이렇게 섬겨야 되는 선교사들이 왔다. 그분이 뭐 돈이 있겠어요. 그죠. 계속 나가는 거네. 렌트비 나가고 섬기고 재료비 나가고 인건비 나가고 그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또 김밥 판매 자리로 저를 또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사역을 주시더라고요. 8번 출구 그것과 함께 단체가 물밑듯이 들어오는 거죠. 8번 출구나마는 또 이제 길거리로 나가서 노상 노상 방류가 아니라 판매 노상 판매가 되는 거죠. 사역했던 교회의 집사님이 전도사님 여기서 뭐 하시는지 진짜 야 이거 보면 우리 트나님이 헐 석천동 아시잖아요. 그죠. 예. 언제 다시 하시나 그랬는데 대치동 쪽으로 이제 알아보고 대치동 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정복 구사님이 오늘 많은 거 배우게 되네요. 그럼요. 논리가 아니라 그죠. 배웠던 것을 삶으로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건데 그죠. 하셨던 분들이니까 하나님과 동행이시네요. 야 채원진이면 진짜 꼬망 꼬모도 꼬망 너무 좋은 다 듣고 있어 꼬스리라고 야. 트나님은요. 베트남에 계신 분이 아니라 저기 종로 안곡동이 근처에 있어요. 그게 이제 어 다 잘 아시는 거죠 한번 놀러 오세요 아 진짜요 오시면 우리 식사 대접 하시잖아요 그럼요 꼭 오셔가지고 트남이라고 네이버 검색하면 아 트남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기억할게요 트남이에요 하시면 오늘 진짜 그거 보자 제가 또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뭔가 갑자기 네 하여튼 자막이 다리님 저도 가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정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번개탄 보고 너무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러면 도시락 무료 무료 근데 아 이야기하려고 그랬다 아 우리 그 몽골에 몽골에 계세요 지금 김경주님 수업 마치고요 1위에서 철회가 왔는데 오랜만에 캐스터도 오셨네요 예 꼭 다시 보기 되거든요 다시 보게 해주시고요 트남님 와 그때까지 기억을 해줄 수 너무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트남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은선님 역시 늦게 들어오니 정황이 없는 그럼요 하하하하하하 다시 보게 하셔야 되고요 예 아까 우리 트남님께서 이제 그런 비전이 성교를 하셨던 걸까 했는데 생각해서 했던 아니죠 그렇죠 이 성교단은요 사람을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도 주시고 저 길도 주시고 그 처음부터 크게 열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그냥 길거리에서 그렇죠 예 온몸 다해서 죽게 하던 사람들에게 숨기고 예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김밥이 맛있어서 그렇죠 김밥을 드시다가 도시락도 드시다가 단골이 되는 거죠 단골이 되면 가만히 있나 또 소개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늘어났고 코로나 시대에 다들 나가서 못 먹으니까 도시락이 그렇죠 특별히 지금 대치동에서 꼬망시가 열렸는데 그게 다 학원과 한국의 가장 중요한 학원과잖아요 잘 사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다들 그냥 도시락을 먹게 되는 이야 준비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성교를 생각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다른 분들이 이제 그게 비즈니스 성교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거죠 저희가 그런 걸로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살아갈까로 하루하루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준비된 과정들이 결국에는 저희도 도시락이 이렇게 잘 될 줄 알고 시작한 게 아니라 당연하죠 그냥 하나님이 그쪽을 여셨고 그렇게 흘러갔던 건데 지금 이 시대에 또 꼭 필요한 너무나도 준비되어 있는 그런 도시락 카페가 되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사람이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렇죠 하나님이 항상 예상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네 우리 내산한 목자 되신 주 우리 뮤직 음악 듣고요 또 마지막 또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예 듣고 오겠습니다 될까요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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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전에 들어가 주를 향해 손을 들리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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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 위해 밤낮 기도하며 내 이름을 부르시네 두려움과 좌절 속에 있는 나를 위하여 이제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 예전에 들어가 주를 향해 손을 들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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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우리 또 실채팅 보니까 스리꼬래요 스리꼬가 아니에요 스리꼬 꼬세계 그러네 우리 CNCC 선교단은 도시락 카페도 하고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는데 늘 나누시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도 한번 따라갔거든요 종로에 가면 근처죠 등대교회라고 쪽방촌 사회가시는 교회죠 거기에 매주 반찬을 만들어서 그분들 드시라고 사실은요 여름 더울 때 그분들 생각이 많이 나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거의 80 다 되었는데 아버님도 그러세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추운 건 견디겠는데 야 더운 건 참 견디기 힘들다 쪽방촌에 계신 어르신들 진짜 먹는 거 자는 거 이거 힘드실 텐데 그렇게 넓게 보내잖아요 그렇죠 한번 이야기 좀 어떻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저희가 등대교회를 알게 된 거는 교수님이 이제 갑자기 TV를 통해서 기득교 방송을 통해서 등대교회 목사님의 어떤 간증을 들으신 거예요 근데 너무 눈물이 나고 마음에 온다고 그렇게 막 처음에 침묵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저는 아침에 꼬망에서 막 도시락을 만들고 있었죠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정말 한 오전 10시인가 전화 와서 빨리 그 등대교회 목사님 전화번호를 전화를 해보라고 그래서 누구신데요 아시나요 모르신다고 모르는 사람 담당 그래서 아 또 전화를 해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전화를 드리고 그분이 뭐가 필요한지 그 사역에 뭐가 필요한지를 꼭 전화를 해봐라 우리는 반찬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김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저희가 단체 도시락을 하게 돼서 김치를 저렴하게 영업용으로 밖에 구입처를 알게 돼서 그 김치를 100kg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한 달에 100kg씩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 있은 후에 찾아가서 뵀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원래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날 제가 전화하기 전에 아침에 새벽에 김치 후원하는 데가 끊겼다고 진짜로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왜냐하면 이분들도 동대문 역사의 노숙자들에게 라면하고 김치를 이렇게 같이 음식 사약을 하고 계셨는데 김치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전화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중간에 개입하셔서 연결하셨네 네 그리고 이제 대표님과 목사님 찾아뵙고 같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제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이제 한 달에 이제 40명분의 반찬을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주시죠 일주일에 한 번씩 세 가지 정도 네 세 가지 그것도 그렇지만 또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장사하는 김밥을 파는 김밥도 저희가 그렇죠? 왜냐하면 그 등대교회도 노숙하셨던 분들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네 근데 이제 거의 남자분들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등대교회 사모님이 이분들을 위해서 자립을 위해서 우리에게 김밥을 전수해달라고 고기에만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까 말한 김사라 전사님하고 몇 명 김밥 팀이 있어요 그 미국 시민권 자매님 탁월하신 분들 아닙니까? 진짜 눈 감고도 많을 수 있는 정말 맛있습니다 그쵸 나 먹어봤어 그쵸 맛있죠 저희가 이제 김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김밥을 이제 리서치를 해서 먹어봤어요 네 우리 김밥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김밥을 전수하고 그분들도 이제는 지금 이제 요즘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상에서 네 그분들도 하루에 한 50개씩 매일 팔고 있는 걸로 네 그 뭐 생각한 게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그 일해봤으니까 들은 생각이 나는 게 이제 가락시장이 근처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뚫었다 그 말은 이제 네 식자재를 그렇죠 저희가 후원받은 단체 그렇죠 후원받았었어요 야채를 근데 처음에 갈 때는 쓰레기 같은 먹지도 못하는 걸 그거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네 저희 또 같이 섬기는 목사님 김종목 목사님이라고 또 대단한 분이죠 또 예 처음에 저희가 반찬 나눔을 할 때 노인들을 위해서 독거노인들을 위해서도 반찬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채가 필요하니까 그런 취지로 야채도 나누고 야채도 야채도 저희가 받아와서 가게 앞에서 노인분들에게 그냥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묻더라고요 이거 가져가시라고 그러니까 가져가시라고 네 절대 후원받은 야채로 도시락은 만드진 않고요 네 후원받은 야채로 멋지다 이제 근처에 멋지다 이제 나누기도 하고 또 좋은 진짜 판매하는 야채를 후원하시기도 해요 그게 이제 바뀐 거잖아요 그거 한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버리는 야채를 주셨는데 버리라고 그거를 이제 그대로 가져와서 저희가 다 가져와서 그대로 버리는 거죠 음식 쓰레기값 야 그러면 그냥 처음에는 그냥 네 진짜 말도 안 되게 그죠 쓰레기를 주셨네 모르니까 이 이 사람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제는 그분들이 좋은 거를 이제 챙겨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단체가 뭘 하는지를 알게 된 거죠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런 좋은 일을 하는구나 아 그러기로 한 지금 3, 4년째 매주 두 번씩 요즘은 거의 매일 가서 그렇게 후원받아오는 야채들이 되게 싱싱하고 파는 야채도 주시기도 하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이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 상인들도 사실은 끼니를 떼워야 되고 하다보니까 아 그래 그래 맞아 맞아 그러면 우리 자기들한테 김밥을 팔래요 어느 날 어 아니 우리 성교사님 먼저 그러셨구나 저분들에게 김밥을 판매하면 저분들 좋아하실 것 같다고 왜냐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거든요 아침에 뭐 나와서 가서 뭐 식당 가서 먹을 시간도 없고 네 김밥을 판매하게 됐고 김밥을 판매하면서 또 보금도 전하시고 우리 김사라 전수님 우리 멤버들 보면은 참 기도해 드릴게요 뭐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상인들 축복해요 사실은 그분들 통해서 사실은 많은 야채들이 나오고 많은 식자재들이 오고 참 좋으신 분들 많으세요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어 트나님이 후원이 버리는 야채로 주는게 어떻게 후원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요 그렇죠 정말 제가 도시락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야 진짜 술 안 씻고 해도 먹는 사람 모르겠구나 진짜 정직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다 속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렇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말 도전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냥 그런거는 그죠 후원받은거는 후원 안아주고 우리는 식자를 사서 준비해서 도시락 파는거고 그게 맞는거지 맞지 그런데 아까 그런 분이 없잖아 있겠구나 사실 뭐 이렇게 TV에 보면 이렇게 뭐 감사 나오잖아요 나오면 부엌이 막 지가 죽고 있고 막 2억이간 지난거 그걸 그냥 음식으로 내는 분들이 없지않아 많더라구요 그런데 그거 없으면 모르고 먹는거지 우리는 그렇죠 저희가 진짜 위생을 많이 생각해요 많이 생각하고 또 되도록이면 정말 신선한 그날 저희는 그날 만드셔서 그날 소진하거든요 그렇죠 잠바는 저희 배에 놓고 어떻게든 정말 신선하게 그 중에 하나 정말 새롭게 뜰 메뉴를 연구하고 저희 지금 메인 셰프님들은 59년생 권사님과 또 전우사님이 하시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네 네 우리 고은선님이 도시락 봉사가 다시 시작되면 좋겠네요 여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도 그렇죠 네 오늘 방송을 보시는 혹시 목사님이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나누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속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CNCC는 절대 잔반 우리 입으로 가지 남기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제가 정인입니다 매일 새롭게 음식이 만들어지구요 네 참 좋은게 넌 메뉴가 다르잖아요 저희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순발력과 늘 창조적이잖아요 이 창조적이잖아요 반찬이 크리에이션이 있어요 저희 CNCC 네 정말 하나님이 창조적이셔 네 크리에이션 네 되게 어떻게 보면은 먹어보지도 못했던 것들 저희가 저거 저기 그 새우 대표님이 만든 새우 반바스 나 그거 보고 나 나 정말 내 혀가 정말 놀랐어요 내가 나도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는 사람인데 내가 먹으면 어떻게 이렇게 맛을 내지 네 정말 놀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 먹죠 그렇죠 네 대치동에 있는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저희가 더 지금 많이 메뉴를 생각하고 구성하고 있지만 정말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난 또 하나 깨닭이 뭔지 아세요? 대치동 그분들은 돈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진심이 통한다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식당에 와서 도시카페 와서 먹는 거 보면 막 웃으시고 마음도 여는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동네 아는 분이 와서 그냥 고객이 아니라 그런 느낌이 많았어요 네 저희 카페 보면 되게 밝히는 카페에요 저희가 뭘 밝히는 동네를 밝히는 동네를 밝히는 난 여자 밝히는 줄 알았어요 농담이고요 우리 나나 선지 아 나나 선지 나나 선지 할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네 저희 도시락이 또 정직하고 저희 도시락이 자신이 있으니까 저희 이제 김사라 전도사님이 영업을 나가면 네 영업할 때 저희가 정말 좋은 도시락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왜 안 좋은 도시락을 드시냐 정말 좋은 도시락을 드셔야지 네 저희 도시락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 그런 진심이 통하는 거 같아요 정말 좋은 밥 먹어야 되지 않냐 좋은 음식 먹어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그런 진심에 반응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기술로 이렇게 사람을 움직이려는 게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진심으로 담은 도시락을 그분들이 드셨으면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그런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열어주시고 네 그렇죠 또 여기는 이제 재생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듣기로는 내년에 이제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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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완다 루완다 루완다에 있는 원주민이죠 그렇죠 결국은 원어민 그렇죠 네 아프리카인분들이 와서 이제 기술을 이렇게 도시락 만드는 기술을 배우러 오는 거죠 네 오는 거죠 네 그것도 이제 그분들은 루완다 현지에서 지금 어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거예요 건축을 하고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뭐 그 선교사 선교단인가요 아니면 교회인가요 아 월드 프론티어 미션이라고 김평육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네 그 선교사님이 지금 신학교랑 센터를 세우면서 그 다음 이제 프로젝트로 그 루완다에 정말 이제 그 쇼핑센터를 짓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쇼핑센터에 음식점을 내시려고 하는데 저희한테 와서 그냥 단순히 그냥 도시락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아 그렇죠 그리고 태도라든지 자세라든지 중요하지 그게 중요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그분들도 사실 물질적인 부분에서 넘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흐트러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이제 운영이라든지 마음과 태도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내년 1월에 4명이 이제 루완다에서 와서 같이 저희랑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일하면서 같이 예배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참 이야기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아까 이제 우리 인승민 선교사님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배에 관한 부분 여기 예배가 많죠 저희 예배 그렇죠 일주일에 몇 번 드리죠 저희 교회 예배 있고요 네 또 따로 이제 네 저희 모교 선교 예배 선교 예배 있고 또 성경 모임도 화요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하는 거고요 네 수요 예배 있고 네 모교 선교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있는데 잠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금요 예배는 이제 중단하고 있고 이야 신천지 비슷하네요 아침마다 모이면 이제 농담이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잡을 수 있는 거는 예배가 진행되니까 이 일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항상 비춰주는 거죠 사실 말씀으로 조명되어지고 응답받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여기 또 선교사님들을 위한 또 센터가 있죠 이야 대단해 언제든지 저희는 무료로 다 드리고 여러분 이게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들은 건데요 선교사님들 오잖아요 그럼 이제 형제님들이 쓰는 방이 있는데 그 방을 또 다 정리를 해서 이사를 간다 그래서 그 센터에 선교사님들을 보시고 네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이 몇 개월 있다가 가시면 다시 형제님들이 와서 그게 또 이야 이게 쉽지 않은데 저희도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센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네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가장 좋은 숙소를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좋은 숙소를 먼저 드리고 선교사님들을 먼저 배려해 드리고 저희는 뭐 어떤 환경에서든 잘 자고 잘 먹으니까 이렇게 선교사님들 먼저 배려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이런 일에 못 견디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가시는 분도 없잖아요 있죠 그렇죠 어떤 인간적인 싫고 좋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의 응답과 브로싱 가운데 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정말 감내하고 서로가 애쓰지 않으면 사실은 자기 좋음으로 가면은 이게 뭐지 하고 또 중단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가셨다 해도 또 연결돼서 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그래요? 네 가셨다 온 분도 계세요? 그렇게 해서 사실 오고 감이 저희는 사실 하나님께 있다고 봐요 오는 것도 막지 못하고 가는 것도 사실은 막지 못하는 거죠 야 저의 삶의 철학과 비슷한데요 저는 저도 이제 그렇거든요 그냥 나무처럼 살자 그 나무는 열매를 맺으면 새들이 오잖아요 그럼 주워 먹고 떨어지면 가잖아요 안 잡아요 그렇죠? 오면 주고 마음껏 주죠 사실은 마음껏 그 사람이 언제까지 있던지 또 어떤 마음으로 왔던지 간에 하나님이 지금 주신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붙여주신 거잖아요 네 그럼 끝까지 정말 그 혜택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저예요 아 여기서 막 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아내분에게 사랑받고 그럼요 제가 그때 그 무거운 김치를 내가 들고 갔잖아요 아 내가 감동을 한 거예요 그전에도 이제 다른 거 이제 반찬 맛있는 거 나오면 또 주셨잖아요 애들 먹이고 하라고 아내가 보통 진짜 안 하던 짓을 자기 손으로 뜨개질을 이야 3,4일 해가지고 대피는 선물 드려야겠다 우리 아입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진심이 전해져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예 전해드리고 싶다고 예 하여튼 참 좋으네요 저는 좀 아쉽습니다 이제 다음 주 하루 그냥 하고 나면 끝날 것 같은데 예 절대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언제든 언제든 오셔도 되고 월요일 10시 알 딱 정해서 딱 오셔도 돼요 나는 월요일이 제일 바쁘잖아요 꼭 가야 될 것도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 깨우시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아닙니다 아니 기도 안 할 겁니다 그냥 보고 싶으면 지나갈 때 그냥 편하게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뭐 우리 어 지금 우리 물론 지금 cncc가 지금 꼬방새가 제일 바쁠 때죠 그죠 또 저녁이 이제 나와야 되니까 어우 지금 단체 나갔겠네요 단체 도시락 예 어우 제가 좋은 게 뭐냐면 제가 가고 난 다음에 계속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네 나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갔는데 일이 막 끊어지면 제가 제일 힘든 게 네 홍보 나가셨어요 나도 그럼 전단지 들고 마지막으로 홍보로 마무리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열어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좋은데 어 이후에 우리 우리 그게 우리 멤버들이 가족들이 다 보시잖아요 보시는데 어 대표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영상 편지를 한번 예 아 지금 바쁘신데 우리가 나와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한번 짧게 한번 예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저기 카메라 보시고요 예 우리 임승재 님부터 한번 짝게 한번 우리 가족들에게 평소에 우린 사실 잘 못하 말 못하잖아요 같이 있으면 알아주겠지 이진전심이라 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사랑하는 어떡하지 아 사랑하죠 우리 아 나 아까도 여기 와서 울면 주책바가지 제가 잘 안 오는데 사랑하는 우리 CNCC 우리 가족들이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일은 많아지고 있지만 정말 신나게 춤추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춤춰가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걸 이끄시는 우리 어 캐서린 대표님께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고 어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음 우리 매일 목소리가 잠기고 그렇죠 너무 안타까워요 음 힘내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고 음 또 우리 목사님 박성 그렇죠 네 사랑하고 축복하고 어 하나님이 이곳에 또 함께하라고 보낸 그 시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며 함께하는 CNCC 성교회 모든 멤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어 또 나단 전사님도 하죠 네 제가 오면서 얘기했었거든요 그 임성미 성교사님이 울고 나는 안 울면 난 나쁜 사람이 된다 울지 마라 그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그 만남의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또 이런 귀한 공동체를 만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되게 힘든 멕시코에서 이제 성교하다가 돌아와서 정말 지치고 다시 일어설 수 없고 정말 사역을 멈추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너무 사랑을 받았어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저에게 좋은 숙소를 내어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용돈 주시고 이러면서 제가 너무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다시 이렇게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면 또 감사드리고요 또 사실 이렇게 대표로 나왔지만 지금 또 저보다 열심히 정말 말 없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공동체 한 명 한 명 한 분들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었으면 좋겠고요 한 분 한 분 하나님께 정말 크게 더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애쓰시는 대표님 그리고 목사님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정말 밥값하면서 사는 제가 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방송 보신 분들이 다 CNCC 승교단 여러분 너무 사랑한다고 그 귀한 분을 알게 되어서 이번 방송을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또 잘 배우고 도전 받습니다 예 영훈아가 기도합니다 아우 좋네요 자만이 다르니 멋지게 또 한 줄 딱 주셨어요 그죠? 제가 생각하던 승교네요 예 우리 은숙 우리 군사님 예 파이팅 다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또 제가 알고 있었던 거와 더불어서 또 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하여튼 이 CNCC 승교단이 아까 우리 공인중교소 그 사장님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었던 것처럼 도시락 속에 그 사람이 흘러가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안 있는 공동체가 먼저 그죠? 그 내 이웃을 네 몸초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자기 몸을 이제 사랑해야 남을 사랑하죠 그쵸? 그래서 외부 승교도 중요하지만 각자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계속 사랑하는 그래서 그것이 흘러가는 또 지금 이렇게 해왔는데 한결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아 예 우리 라니네 tv 예 트남님 예 다음에 꼭 가시는 거 아시죠? 예 아 두 분 진짜 번개탄 홈페이지에 두 번 정보를 업로드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나가서 저희들이 나중에 거기 실채팅에 주소 하나 이름이라고 적으시면 또 들리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라니 tv님 좋은 말씀 감사하다고 했고요 최은주님 타국에서 애쓰시는 승교사님들 국내에서 물신양민으로 기도로 도우시는 보내는 승교사님들 모두 최고이십니다 오늘 참 마음 따뜻한 방송을 하게 되어서 저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또 두 분이 사실은 진자 스테이크 도시를 가져왔어요 저희들 죄송합니다 저희만 먹게 되어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꼭 뭐 언제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떻게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다음 방송에 뵙고요 저는 또 월요일날 두 분 뵙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마지막 노래 하나님의 형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지방 나가서 저희 밴드가 불렀던 뮤직비디오에 만든 게 있는데 듣고 저는 다음 방송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채널 고정하시죠 고맙습니다 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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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마디 기회 예스 이번 방송에는 네 예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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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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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